보신 것처럼 이번 장마,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되고 그 빈도도 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장마 패턴과는 완전히 다르죠. 장마 전선에 석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영향을 미치면서 짐작이 어려울 만큼 비구름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장마비가 남부지역까지 확대되는데 많게는 250mm가 넘는 곳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최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늘던 빗줄기가 갑자기 새찬 장대비로 돌변합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집중돼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초속 25m가 넘는 돌풍도 관측됐습니다.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지나며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를 몰고 왔습니다. 남부에 쏟아진 장마비가 하루 만에 중부지역을 뒤덮은 겁니다. 일정 기간 수일에 걸쳐 중부와 남부를 오르락내리락거리며 내리던 전통적인 장마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북쪽 상층에 건조한 공기를 몰고 오는 저기압이 장마전선 주변을 주기적으로 통과하고 있는 데다 장마전선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의 위력과 이동속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비 다시 남부지역까지 확대됩니다. 전남과 경남에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됐고 많은 곳은 25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점차 남아하며 30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다며 대기가 불안정해 다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다며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최정희입니다.